더 말해! 아오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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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라게 보여! 아 진짜... 와! 아... 장말마가 장말마 주죠기! 신조... 왜? 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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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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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지어 따라. 고마워요 보호 오우 완전 붙었다 완전 붙었다. 아 완전 붙었다. 아 싫은 것만 따뜻해? 좋죠. 잘 따셨어? 일도 잘하셔. 이쁘다고 일도 잘하거든요. 아 이쁘다. 이쁘게 있는 것 따지면 진짜 오랜만에 좋아해서. 오 난 족성이 맞는 것 같아. 진짜 족성이 맞아. 잘하시네요. 손이 빠르구먼 젊어서. 확실히 잘하시는구먼. 이모들 배워야겠네. 이제 모관이 다겠네. 둘째 아드님도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서른 둘이요. 큰일이네요. 저는 서른 여덟이에요. 저리 잘 드셔보시세요. 크기같아. 써주세요. 오리진할이에요 완전. 큰일 났네. 하나 더 드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국군자 홍보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많이 뵐 것 같은데요? 엄성호 씨가 국군 잘 먹고 오늘 밤 게임에서 얼마나 잘하냐 어쨌든 이기셔야 돼요 난 지금도 좀 이상해 파닥에다 여기다 알려라 치고 우와 아버님 이게 그 말로 맞았던 이게 짜블린 짜블린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농안 처음에서만 할 수 있다는 새참 새참을 소개합니다 어머니 손으로 다 먹는 거 이거 둘러 앉으시죠? 새참이 빨리 앉으세요 이게 다 저 오신다고 하죠 다 보내셔서 여기 오시라니까 어머님의 정성이라 될까 열무 비빔국수를 소개합니다 오우 어떠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천호 형사 천호 형사 다른 천호 형사 주지 뭐 그렇죠 이거는 요 농사 체험을 안 한 사람은 이 맛을 못 느끼겠네 이 땀 흘린 자만 느낄 수 있는 이 그지에 보석 같은 비빔국수네 어머니 그래도 이승길 아니고 강호동 와도 좋죠 좋아 아니야 아빠는 아빠는 오빠는 이승길 빠야 아니야 이승길을 닮은 사람도 이승길 사게 그러면 좋아한다는 표시로 복부 한번 해 주세요 아 복부 안 해도 돼 아 아 아 네 세상종도 먹겠다 힘내야지 자 열여듭개 도전 골창수방 아 아 골창수방 이게 한방에 미리믄까 아 다 왔는데 싹 다 와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반장님. 반장님.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좀 들랐어요. 전공 배로 보세요. 어디가 소상된 게 있는지. 나름대로 푸신한데 푸신해가지고. 이렇게 딱 엎어지면. 이런 느낌. 괜찮은거죠? 괜찮은데? 괜찮죠?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안 되죠. 이 정도 쭉쭉. 안 돼. 상품 가마치가 떨어져 버렸어. 상품 가마치가 떨어져 버렸어. 다른 팀들한테도 이게. 내가 말만 하는게 아니고. 이게 농민의 땀과 고생의 결정체입니다. 아시겠어요? 반납해야 돼 반납. 반납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요? 꽃게 떨어지면 안돼. 수학은. 꽃게가 생명이라. 아니 아니.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몸을 들이러 왔는데. 아버지한테 배만 드리고. 목소만 두 그릇 묶고. 새 차만 충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 고정 수박당 대한민국에 많이 앉을게요. 예예. 뭘 또 이제 많이 가져오셨어요? 왜 안 오세요 거기 서서? 왜 안 오세요? 뭐 많이 싸우셨는데 네 고구마 갖고 오세요 빨리 받아 감자받을 고구마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라 와 이거 감자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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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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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평소에 드시던 거 뭐 그냥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처음엔 나는 학생들이 거시기 온 줄 알았어 현장에 거시기 안 해요? 거시기 안 해 거시기 거시기 해보러? 네 얼른 오셔 우리 여기 고창 감자 대박 나라고 하나 잡숴봐라 이런 거는 뭘 같이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뭘 같이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왜 같이 하려고 그러고 일을 같이 안 하려고 그러고 거시기 우리 감자 공판장에서 1등 가격 받기로 건배 고창 감자가 유명하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 막 젖은 게 없어 자꾸 물김치 빨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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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진다 진짜 감자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대한민국에 이게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네? 살이 안 찐대 그래갖고 다이어트 사람들이 막 많이 먹으면 찌더라 응? 많이 먹으면? 하하하하 어쩜 많이 먹으면 찌죠 싫어도 먹으면 빨간데서 막 먹으면 자꾸 떼다 가지고 아 그거 뭐예요? 물김치 물김치 여기까지 물김치 냄새가 응 먹어봐 누가 만들었어? 내가 진짜 맛있는데? 그래 너무 맛있는데? 감자 먹어봐 하나 먹어봐요 적당히 시큼하면서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자 한 100개는 먹겠다 이거랑 어 어머니 물김치 장사해도 되겠다 그까? 엄마네 물김치 으 으 이제 형 손에 좀 익었죠? 어 그냥 잡으면 따져 하하 아 그건 아니다 딱 어? 쫙 돌리면 쫙 쫙 쫙 쫙 종민이 형이 지금 제일 잘 따요 1등 1등 그냥 한 번에 계속 빠져요 지금 나랑 사실 똑같이 시작했는데 벌써 저렇게 앞서 가잖아요 알고 보면 제가 이거 따로 천재일 수 있어요 네? 신동인데 모르고 지나서 살았던 거야 옥수수 딱 이 천재 크 네? 와 야 진짜 짠 거 한 번 해 아 타버렸는데 이거 이제 살았어 이제 접성을 하하하하 발이 천금망병이다 아 예? 콩국수 왔어요? 아 뭐 한 것도 없는데 먹기만 하네요 예? 그래 그래 형 많이 먹어놔야 돼요 그래 열심히 있다 하지? 제발 너 술 아니지? 옥수수 아닌데 아 복근차 술 아니야? 맞나? 나 정말 옥수수 맛 오기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최고야 옥수수 봐 와우 최고 야 다른? 이거 좀 드셔보세요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 오늘 고생하신 옥수수도 있습니다 와우 와우 아 나 정말 옥수수 맛 사랑한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저 카메라 찍고 하시면 됩니다 잘 드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녁 한 모티 마시겠네 오늘 저녁에 안고 일주일 마시겠어 한 모티 저 못 자면 어떡하죠? 아 큰일 나와네 아 뭐야 뭐 그렇게 웃어요 여러분 잠 못 자면 어떡하죠? 아 저 조금 국물이 조금 어머님 안 드세요? 좀 드세요 예 어서 많이 드셔야 나는 그냥 크다만 봐도 배불리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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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형 저 복근차 한 컵만 주시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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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럭시해다. 아... 음... 트렌드, 트렌드. 그냥 뛰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요? 뭐가 이렇게 뺏겨지는 것 같지? 정말. 아침 진짜... 누구만 했어, 롱이 막. 바짝, 바짝, 바짝. 너무 괜찮아졌어. 아, 형 눈빛 돌아왔어. 형 눈빛 돌아왔어. 형 눈빛 돌아왔어. 형 눈빛 돌아왔어. 힘이 빡빡 나네. 아, 이게 진짜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원샷. 오오오. 오오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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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복 분자로 세수 좀 해야겠다. 쭉쭉 마셔야 돼. 쭉쭉. 소리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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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나올 수 없어. 아, 아. 일을 할까요? 아, 뭐. 아, 뭐. 아, 좀. 아, 공동해야지. 아, 어. 아, 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파이팅. 응, 야. 뭐, 저걸 찍어. 와우! 감자 케이크인데 무슨 이걸 찍어요 헬리코타로 다른 나라 하늘로 빛 내 작은 물에 남의 깨를 달고 난 너를 향해 날아 구름넘어 모두가 답답한 가슴을 잡고 걸어가고 한 가지 소망을 품고 내 일로 날아 남돌이 향해 날아 날아 하늘로 빛 남돌이 향해 날아 구름넘어 산소 äh dernier 아기건네 마이너 númer 와 쳐보다 예 일곱! 여덟! 일곱! 나주 마라! 하나! 둘! zeven acht! 선거! 차차! 오늘 강호현 씨가 되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실수를 몇 계속 떨어뜨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요. 좋은 분들께 나눠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구매해서 구입해서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는 대망의 숭화만을 남겨 제가 있습니다. Woocam 수박개eman 수가 없음 숭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rio님께서 선정한 수박 하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꼬고 시작 악기네 악기 반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수박을 열었는데 누구를 타든지 그럴 리가 없겠죠 100% 하나 하나 둘 둘 같이 고창 수박을 고창 수박을 고창 수박을 소개합니다 미야 와 아니 이게 수박 카뵠 껍질은 왜 이렇게 얇은 거예요? 네 숙성기가 길면 길게 얇아가지고 한 30년 됐으러 주께인데 수박 땅대가 되면 목두기가 알맞죠. 일생이죠. 호동이 없다. 호동이 있다. 호동 있다. 이건 내가 맛보면 안 되는데. 오셔서 드십시오 오셔서 드세요. 이게 수분이 다 우리 어르신들의 땀방울입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식까지 이렇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로 맛있는데? 너무 달다. 최고죠? 고기 스테이크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분이 단단합니다. 힘이 스테이크처럼 고기 스테이크 단단해. 물렁물렁 안 하고 이렇게 끝내줍니다. 드시러 오셔서 직접 체험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고창으로 오세요. 맛있게 드시라고. 고창으로 오세요. 고창으로 오세요. 고창으로 오세요. 고창으로 오세요. 고창으로 오세요. 나 공수 이거 4 4 담는 거 이게 최고급 담는 복숭아 4개 한 박스 4개 한 박스요? 다음 3이죠? 3은 5개 한 박스 하나씩 더 추가가 되는거지 6개 그리고 맨 마지막은 7개 개수가 차이가 나고요 그럼 3,4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빌면 흠팡 흠팡 어? 이거 1단이 나오면 여기서 1단이요 1단 제일 좋은 거니까 잠깐만요 뭐예요 그게? 에이? 개신 안 되죠? 응? 다시 한 번 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흠팡 어? 어? 말을 하면 다 알아 뭐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엑스레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저울 선별 손뼉이는 손으로 뜨는데 잠깐만 볼게요 아 무게가 빠져나가는 걸 계산하는구나 빠져나가는 중약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아 그러면 제가 작은 거 빼볼게요 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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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단은 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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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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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갖다 넘어왔을 거예요. 전개 넘어왔어요, 전개 넘어왔어요. 오, 한 박스 채우셨어요? 우리 아들내미요. 안녕하세요. 막내 아들님. 이것 좀 몇 갠지 세주세요. 재수셔야 돼요? 강호동 씨랑 이순 씨랑 나눠서 잡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녹을 수다 놓고 가라 잡수는 게 맛있을 거예요. 저희 멤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다 죽었다.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전통하세요. 예? 전 진짜 다 해야죠. 다 해주고 간다고 그랬죠? 밤새 뭐 하시게요? 나 이제 감독, 오랜만에 감독을 한 번. 한 박스. 나 이거 어떠한 말 했지? 한 박스. 잊어먹었어요. 같이 빼시니까 제가 잊어먹었잖아요. 눈에 익었어, 이제. 옷차림까지 다 이렇게 해서 옷차림. 일을 차림으로 자. 진짜 간만에 땀 빼는 것 같아. 우리 복본자 있는데. 끝났어? 안녕하세요. 복본자 많이 먹은 얼굴인데? 오빠, 진짜 많이 먹었어, 큰일났어. 오빠, 진짜 많이 먹었어, 큰일났어. 복본자를 많이 먹었어. 복본자 많이 먹었어. 보험에 손 좀 봐, 이뻐졌네. 여기 하시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주인어머니. 박스 해야지. 예, 예. 복본자 많이 먹고. 저희가 그 배우 형이에요. 엄태웅. 엄태웅 씨. 우리 같이 1박 2일 하는. 좋은 일 하시네. 끝나고 집에 가실 집에. 베이스 캠프로 가실 집에. 원어 힘 뻗쳐갖고. 원어 힘 뻗쳐갖고. 원어 힘 뻗쳐갖고. 복본자를 너무 많이 드셔보세요. 힘쓸 데가 없대. 힘쓸 데가 없대. 힘쓸 데가 없대. 힘쓸 데가 없대. 어머니, 여기 알통 좀 봐요, 알통. 네? 이 쓸 데가 없대. 진짜 몸짱이. 손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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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또 배우스가 똑같다. 우한 반복이에요. 우한 반복. 우한 반복.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우한 반복이에요. 결국 끝나지 않는 일 있잖아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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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envisage symbol. 지금은 참신, 참清시. notwendlu. okol한 나의 너를 지킬 수 없었단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 내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창 옥수수 대박! 1번!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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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주셨대요. 잘 삶은 거야. 아 뜨거워. 김나는 거 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났나요? 감자밭이 안 끝난 것 같아요. 감자밭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거의 비싸게 끝났어요? 거의 안 끝났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거 알지? 야, 네가 제일 힘들었겠다. 아, 썩았어. 썩았어. 잘한다. 야, 이거 편안하네. 그거 부부 같다. 부부 같다. 형, 위에서 받아서 좀 그냥. 그러니까? 어. 내가 넘길 테니까 위에 올라가서. 김수 사람이 밑에서 해야지. 김수 사람이 밑에서 해야지. 네? 네가 올라가요, 내가. 아니야, 아니야. 위에가 더 힘들어. 위에가 더 힘들어? 김수 사람이 밑에서. 위에가 더 힘들다니까. 저것보다 차근차근. 이거. 예. 내가 수박 해봐서 하는데. 내가 더 힘들다고? 그런 것 같은데? 변화해서 받아주면 되잖아. 나. 잠깐만. 아니, 여기. 아니야. 막 이렇게 걸어야 되지 않아. 나, 허리를 푸시하면 되고 그랬는데? 바꿔 봐봐 야 바꿔 봐봐 여긴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돼 클 수가 없어 야 야 아 아 그거야? 죽어 죽어 먹물 아니지 와 딱 여니까 그 보라색 아 나 오늘 밤에 널 책임 못 쥔다 오늘 밤에 널 책임 못 쥔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맛있다 그쵸? 그쵸 지상에 땀 흘려서 이런 돈이 일하고 받아 온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평생 쉬면 안 될까? 연예계에도 은퇴하고 오늘 나 은퇴한 거야 어? 감자받침 감자캐러니 은퇴 서너 아 아 14년만에 연예 생활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유가 뭔가요? 감자와 함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팔아야 돼요 이거 팔아야 되고 집에 가 있어 예 집으로 가 있을게요 일단 형 너무 맛있다 형 너무 맛있다 한 잔 다 먹어야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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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부터 감독님도 이거 저희 시원하게 잘 보관 좀 해주세요 저희 시원하게 잘 보관 좀 해주세요 이제 클립지 들어가서 이제 거의 다 한씩 한 거죠 우리 잘하네 싸워야야야야 몰라 포멍 잘 꼈나봐 어린 포멍이다라니 왜 아저씨 올라가 하하하하 아기가 울기 시작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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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이스다 이거 내 감자야 이거 내 감자야 아 진짜 태용이 형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형 없었으면 진짜 못됐어 나 아니야 이거 없었으면 힘이 남아서 큰일 날 뻔했다 왜 형 아빠 부품인자 먹지마 아 아 아주 보람찬 퇴근입니다 일팔난 도공사 하하하하 하하하하 얼마나 고단하며 우리 스태프들 1박 2일 우리 스태프들 보세요 잠시 쉬는 시간을 통화해 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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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받았다 기지러졌어 어디간난 feelings 어머니 어디와요? 대박!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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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세상을 모르고 사랑하나 기절하셨네 밥은 먹었어요 호동이요? 한 대요? 한 대요? 주변에서 주변 한 대요? 주변 100톤 캐시고 주변에서 한 대야 드시고 연기는 한 명하다 오우 시원하겠다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확 확 봐도 돼 안녕 얘들아 안녕 너네 더러워서 놀래는 거지? 지갑으로 하던데 야 500번 들었어? 아니 근데 7000개를 다 땄어? 7000개에 2400평이에요 1200평 1200평을 다 땄어요 다 있어 나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농촌 노말로 올 거야 나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농촌 노말로 올 거야 너 맞아요 옥수수밭 가자 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네요 옥수수밭 한 번 가자 야 야 정말 근데 단 하나 미안한데 또 옥수수와 복분자인데 아 복분자가 응 눈이 좀 환장인데 그냥 눈이 빡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진짜 좋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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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해서 어? 어느 정도는 남자였네? 어느 정도였는데 어느새 얘가 수컷의 향기가 싹 향기 정도는 아니고 수컷의 냄새 있는데 그새? 하하하하 하하하하 씻고 올게요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복분자 많이 먹은데 못 보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컷이 서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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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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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안개 낀 거 봐요 앞쪽에 이제 물안개 좀 꼈네 어? 물안개가 바닷가만 오른 것 같아 약간 느낌이 물안개 암안개 암안개 licence 일 끝나고 마치 갈라보리들이 끝났다고 그러더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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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 보금자예요? 네 보금자 색깔이에요? 보금자 3사만을 먹었고 힘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보금자먹은데 알뜸기 제대로 썼는데 왜 막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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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먹어서 하나만 먹으면 안돼 모두 다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강호동씨가 일하면서 얻어온 수박 그리고 엄태훈씨가 일하면서 얻어온 배통장 시원하게 위해서 먹고 그리고 좀 쉬는걸로 컷! 자 본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본장입니다 본장! 본장! 이게 그면 와 속 빨간거 봐. 아니 아니 여기 아 이거 꽃동식까지 있네 꽃동식? 아 이거 꽃동식까지 있네 꽃동식? 와 어차피 이렇게 빨갛지? 잘 먹겠습니다. 설탕 뿌려면 어떻게 이거를? 설탕 뿌린지 아니네. 이불 안 뿌린다. 와 너무 시원하다. 이거 말감내는거에요. 안 되져본 사람들은 힘들어 드셔보세요. 저 긴장이 돼서 하나씩 천천히 먹어보려고요. 얼음 풀이기 전에 한번 드셔보세요. 고구마를 먹었던 저로서는. 아 일어나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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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진짜 맛있다. 그 농민분들이 정성으로 땀으로 재배한거니까. 이건 뭐 얼마 안되니까 이거는 저희가 다 먹고. 먹는 걸로 하시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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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이게 형. 옆에서 사람 한 명 못 자겠다. 하하. 세용이 형. 고프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는거에요? 맞고. 이 Jew' Glass. 네 근데. 지원아 택송이 형 수박 한 영상만 더 adv구요. 야 근데 수박 두 조각 먹으면 어떡해요? 나 한 조각만 졸아 아니 이게 한 통이에요? 수박 한 통 수분으로 따져봐야 물을 몇 잔을 먹는 거였어요? 수박 이만하니까 쉽게 어느 정도 그 복숭아 주스랑 수박 이런 거 다 드셨죠? 지금부터 잠자리복불복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잠자리복불복 시작할게요 알아서 두 팀으로 나눠주세요 잠자리복불복 진짜 많냐고요? 이 초저녁이에요? 네 이 초저녁에 잠깐 한번 해보려고요 알아서 두 팀으로 일단 나눠봐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먹었나? 지난번에? 지난주도 이렇게 그냥 다... 어떻게 우리 이렇게 다... 가운데 잘라서 3대3 또 1불로 해보라 그러면 감매도 좀 보세요? 감매도 결국 이기고도 다 졌잖아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3대3으로 팀을 나누셨죠?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먼저 평상에서 내려오는 팀은 탈락입니다 이제 야외취침이 더 이상 벌이 아니거든요 오늘 진 팀은 마을 어귀에 폐박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취침할 거고요 이기는 팀은 여기서 안전하게 실내 취침 호동이 형 잘 먹었다 저 수박하고 복부 좀 먹었잖아요 네 네 화장실은? 네? 화장실은? 자 평상에서 내려오는 팀은 고맙습니다 그냥 여기서 여러분 그냥 쭉 쉬세요 누워서 주무셔도 가 나 지금 침내 50마리 누구라도 하는 거야 솔직하게 나 한 말이오 근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말이오 말이오 그렇지 않아? 그래 예수수박 알았지 시작이다 시작! 야 나는 지금 뭘 말 마실 줄 알지 복부 때는 왜? 매끄러워 마셨냐? 난 거기서 지금 여태까지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다 왔어 야 나도 지금 말이고 죽겠다니까 난 안 돼 지금 어디서 산다고요? 네? 어디서 산지 안 보여요 해가 해가요? 귀신 다 모여있다고 하시는데요 귀신이 있다고 해요? 형 정말 나 부성권 최악이야 비도 오고 오는 모습잖아 비가 와서 비가 오는데 태운 거 했잖아 우리 우리끼리 게임에서 진 팀 수박 먹기 할까요? 아우 완전 씨 그래 보내버리게 하면 되지 호동이 형 헉지마 헉 지금 빨리 시키고 공농치 빵 지금 지렸누나 이거 하면 다 먹게 이거들 수박 하나 일단 수박 하나 수박 하나 수박 하나 1,2,3,4 하나,2,3,4 빵빵빵빵빵밤 자기야 겸게 자기야 겸게 공 공 칠 빵 으악 공 공 칫방 칫방 으악 아니 형 왜 두벅시다. 칠빵! 칠빵을 왜 두벅시다. 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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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아주 콩콩 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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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빵이 안돼? 나 이거 안 돼요. 칠빵은 내 맥락이야. 인디엄빵! 인디엄빵! 그게 된다는 거 아니야? 칠빵이 안돼? 칠빵이 안돼? 칠빵이 어떻게 돼? 칠빵이 있으면 여기서 빠고기가 돼요. 형 괜찮아요? 아이고, 너가 오겠네. 형 방광이 크잖아요. 넣을 때 한번 깎아수프가. 빰빠라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뭐 지금 수박 하나? 수박 두 개 자 수박 두 개 디, 은, 탑, 탑. 지현은 기가 왜 바울러가 했는데. 니가 했네. 아 나한테 맞어. 두개 두개 두개. 인두야 쟤에도 쏙 알지 이게. 남은 수박 가위바위보. 한 번 다 봐. 다 봐. 자 우리 팀은 무조건 이산기. 아 진짜 형. 고정 기본. 아니 진짜로요? 나 트렌드 몰라요. 아 괜찮아. 자.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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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박 감매도 재현이야. 결국 우리가 졌어. 우리 팀은 중요할 때 졌어요. 보통 형 내가 봤을 때 수박 반통 드셨어 지금. 혼자서. 우리 형 씻어서 주셨을 텐데. 형이 괜찮아 너는? 네. 제가 먹을게. 제가 먹자. 왔어 왔어. 나는 장이 짧은가 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정은. 나 먹자. 나 먹자. 이렇게. 내 눈이 없다니까. 예정은 같아. 아아아아아. 너무좋지? 놀랬지 마. 예정은 같아. 이거 던질 뻔했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내가 아직 먹고 있는데. 내가 아직 먹고 있는데. 쟤는 왜 이렇게 오줌을 싸구라. 백터링을 뒤에서 왜 이렇게 오줌을 싸구라. 안 되겠다. 들어가. 뭐가 죽여요? 진짜 안 되나 보다. 2리터 물 마시기. 끝내 줘. 뭐가 돼도 있잖아. 이게 왔는데 왔어. 태권덕 태권덕. 태권덕. 왔어 왔어 왔어. 이 자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하잖아요. 그게. 학생부 마치고. 학생부 마치고. 여기가 있어. 이거. 아니 이거는 왜냐면. 정민 씨. 정민 씨. 정민 씨 왔습니다. 정민 씨 왔습니다. 정민 씨 왔습니다. 왔어요. 왔구나. 나도 안 알고 있어요. 내가 왔다고? 네. 호동이 형 왔고. 호동이 형 왔고. 호동이 형 왔고. 네가 호동이 형만 이기면 돼. 같이 가자. 와. 진정 씨. 더 마려워. 뭐. 더 마려워. 아. 너는 뭐 그것. 와. 아니. 편하게 이렇게 있으라니까. 편하게 앉아보라니까. 잠깐만 잠깐만 김종이. 과연? 세라게 하고 와. 세라게 하고 와.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자리 밖으로 이성계 실린지팀 화이팅!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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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